기쁨이 퐁퐁 써밋 타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을 살리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랩런트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작고 어린 것 같죠? 아니에요. 랩런트가 가는 곳에는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답니다. 그럼 오늘은 매일매일 랩런트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 문패를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스케치북, 물감, 약병, 끈, 가위, 풀, 테이프, 여러가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먼저 물감을 약통에 담아요. 약통을 사용하면 물감을 더 쉽게 짤 수 있어요.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펴요. 종이의 한쪽 면에만 물감을 짜요.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여기저기 짜볼까요? 종이를 덮고 문질러요. 펼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하트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어떤 무늬가 나올까요? 우와 알록달록 나비가 되었네요. 반짝반짝 별이에요. 여러가지 색깔이 섞인 멋진 무늬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문패의 틀을 만들어요. 여러가지 꾸미기 재료로 멋진 문패의 틀을 만들어보세요. 반짝반짝 별이네. 반짝반짝 별이 MagicBad어서 반짝반짝 별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반짝반짝 별이 이상한 만들어로 사용하전네요. 반짝반짝 별이 다른 양으로도 안에서 만들어보세요. 반짝반짝 별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반짝반짝 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뭉패 뒤쪽에 끈을 붙여요. 랩런트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랭패 완성! 완성된 언약뭄패를 문 앞에 걸어볼까요? 매일매일 언약뭄패를 보면서 큰 소리로 고백해요. 나는 랩런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랩런트 언약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유치부 랩런트 되세요. 다음은 랩런트! 다음은 랩런트!